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수다입니다. 오늘은 갈비찜 준비해봤습니다. 그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갈비찜은 대짜가 4인분인데 그거 2개 준비했고 밥은 10공기예요. 잡채도 같이 먹고 싶어서 잡채는 집 앞에 방찬가게에서 따로 사왔어요. 뼈가 진짜 잘 빨라지는데요? 뼈가 진짜 잘 빨라지는데요? 8인분이 아니다. 뼈를ек으로서 textsاض하지만 del pul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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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뼈만 진짜 쏙 빠져요 맛나가는ше hour 맞UST 어때요ique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양념이 진짜 하나도 안 짜고 고기에 양념이 너무 잘 배서 나중에 밥도 비벼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진짜 저 고등학교 때 점심시간에 점시간 내내 급식실에 있으니까 영양사 선생님이랑 친해진 거예요 그래서 원산 선생님이 제 생일 때 뭐 먹고 싶냐고 해가지고 갈비찜이랑 잡채 그리고 미역국이랑 또 아무튼 그런 반찬들을 해주셨던 기억이 나요 너무 맛있어 뭐 했을 때 양념이 좀 많은 것 같긴 한데 아까 먹었을 때 양념이 그렇게 짜진 않더라고요 양념이 좀 많은 것 같긴 한데 아까 먹었을 때 양념이 그렇게 짜진 않더라고요 짜 보이실 수 있는데 하나도 안 짜요 너무 맛있지 않나요? 저는 잘 어울림을 손질해주세요 제가 생각해도 너무 웃긴 것 같아요 뉴트리얼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남았는데 저도 오래게 이렇게 마지막에 남겨놓는 것 같아요 아주étaま Foundation 꿀빈 강아지 그 ents mayo 중심 마늘 깻잎 마늘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으다!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! 고맙습니다!